그 툼레이더가 그랬던것 같기도 하다 원차 디드가 아니라 자 얘들아 타 우리가 지금 어어 일단 거기 같애 일단 저기 같애 저기 여기 같다 여기 이렇게 해서 크게 다시 저기로 돌아가나봐 올라가면서 여기 여긴? 여기 여름다 야 차를 애초에 여기다 세워 내가 왔던데 헷갈리니까 뭐 안 내려지네 여기 100% 애들 나와 100% 애들 나와 100% 애들 나와 왜 100% 애들 나와 안 나오셔 왜 이럴때는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지 뭐야 진짜 아무도 없어? 아무도 없네? 시원하네 대사도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개최했는데 아 이건 뭐냐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내가 저기 가서 일단 저거 내려야 될 것 같대 그치? 오케오케 아 어떻게 가든지 감았네 가끔 몬스터 소환기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애들 잘 봐야돼 그런 것도 조심히 만져야돼 한 번 만지는 순간 갑자기 쏟아져 나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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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멍청한 자식아 어 미안하다 당연히 넘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뭘 못 넘네 잠시만 이렇게 된 이상 여기 안으로 들어간 수 밖에 없겠어요 갑시다 저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둔건 뭐죠? 원래 여기가 이런거지? 응 오케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 캘노비언 에서 활약했던 해적이네 얘가 여기서 대장으로 활동했던 그 지역이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? 어? 이거 아니야? 아 이건가? 대박이네 이거 여기였네 음..올라가 여보세요 어 그 다음에 빠지고 어 이걸 잡아 저거..저거 잡아야되는데? 이거 잡으면 안되는데?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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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아야지 됐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오케이 됐어 간다 즉급대수옹 나도 간다 하아 하아 조땜 조땜 어 됐다 살았다 어 에이 킨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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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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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킨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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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아군인줄 알았어 오 진짜 아군인줄 알았어 잠깐만 아 저격수 상당히 많죠 굳이 여기서 싸울 이유 없어요 자 내려서 싸웁니다 뒤에서도 왔네 얘는 금방 잡겠다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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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나야 빨리빨리 뒤돌아서 엄폐해야돼 오케이 라인잡아야돼 라인잡아 여기있으면 수나도 못와 대신 총알이 없지 어 노래 개좋아 정의는 살아있다 그쵸 군가같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머리 그래서 저 옆에 화염병 있었구나 어 어쩐 저기서 모아있더라구 오우 그렇지 나이스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야 근데 실제로 군대에서 말이야 이러다가 앞에서 튀어나온 사람은 진짜 팀킬하겠어 게임이니까 이게 안맞는데 오우 가만있어봐 야야야 이건 잡아줘야지 내가 지금 죽는데 이런샹 적을 못잡는단 말이야 니네 야아 여기 애들 진짜 병률 꽤 많구나 여기 병률 꽤 많구나 애들이 애들 병률 꽤 많은데 세명이나 오네 엄청 많이 잡았는데 오우 병률 좀 되네 숫자가 죽어라 쓰나가지고 두명이나 붙어있네 아아 여기 자동차에서 나왔구나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으아아아 개이득이다 뭐야 더있어 어어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저기서 한 8명은 죽였어 지금 저거 봐 아이템 아이템 떨어진것 봐 개많이 죽였어 이쪽이 오나노 잘 봐야지 와아 굵었다 깜짝이야 아아하아하아하아 저거 저거 화염인데 어어 오케이 아퍼 안되겠다 그렇지 잡았어 몇명 안나왔어 이제 오케 권총으로 쓰나 했다네 오케이 오케 됐어요 됐어 다 잡았어 아아 수고하셨습니다 우우 빡센거 아까 거기서 파밍좀 해야겠다 애들 시체 오지게 나왔잖아 여기서 어어 나이스 음 총알 먹어야 돼 총알 오케 아 잠깐만 이거 말고 수류탄을 챙기고싶은데 수류탄 됐다 오케 오케이 음 AK 아 이 총 진짜 싫구요 음 재밌는 총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버려 이걸로 한번 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이거는 바꿔야겠다 이거는 오케 탄창 많은걸로 바꾸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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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갑시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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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요새 캔방 많이 했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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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흠 어 유탄 발사기 먹어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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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야 가자 그니까 운전도 안해 얘네들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 운전도 안하고 그냥 타있어 야 말 잘했다 야 그러네 이런 나쁜 자식들 화산이에요 거대한 탑 이것도 아니고 이거 이 탑 아니야 저 탑 얘기하는걸 나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어 그래 손님이네 손님 나 왜 화가 안났었지 그러고 보니까 이정도면 택시비가 아니지 이거는 목숨수당받아야지 이거 생명수당 줘야돼 이거요 진짜 요새 택시비도 엄청 비싸요 택시비도 이제는 거의 두배가 아니라 세배도 된대 탈증 붙으면 야 근데 잠깐만 이거는 아 뭔지 알았다 이것도 뭔지 알았어요 이걸 해가지고 저 나무에다 또 거는거 아 일로 가야 돼 기사 보니까 이제 탈증 붙으면 세배 비싸다대요 두배가 아니면 다같이 자살합시다 자 네이트 머드팬 아까랑 같은데 왠지 바위가 거슬려 그거 병이야 병 그거 그거 병이야 병 그런거 어어어어 잠깐만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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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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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раз 유케 个 아..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이 손임충들 진짜 운전 좀 잡아주지 옆으로만 오면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사막한다 진짜 어.. 진짜 연출 좋다 차는 역시 4륜이야 야 이게 더 미친 짓인거 같은데? 아까 그거보다 야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미친 짓인거 같은데? 이건 못가지 않을까? 여긴 진짜 내려야될 각인데? 다 내리면 내려야되는 각이야 아 그러네 그래도 운전은 니가 맞아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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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 저기서 먼지 흡입했으면 최소 중국 중국 미세먼지 중국 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산 그치 최소 중국이지 예전에 그 이집트인가 어디 그 무덤을 발굴을 하는데 처음에 그 이제 그 고고학자가 이제 여기다 문을 열었대 문을 열었는데 그 미세먼지가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죽었대요 진짜 불쌍하지 않냐 그걸 죽었대 화약통? 여기? 아 이거 좀 제대로 놓자 어어어! 미안해 내가 수근살을 바꿔! 더 시원했지? 완벽했지 얘들아? 잘했지 오빠? 가자 됐어 살면 되는 거야 어우 진짜 어우 나 개 어이없네 이승탈출 넘버원 넘나 멋진건 손님 충돌이 진짜 아무것도 안해 근데 수루탄 쏜 것도 나쁘진 않았던게 지금 총 보면은 너무 아까운 것들 밖에 없어요 아 이거 있었네? 그렇다면 얘기 다르지 이렇게 씬 길게 잡아줄 때 여러분 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씬을 길게 잡을 때 뭐야? 이것도 저거네 십자가 상이네 십 디스마스 우리 다시 만났어요 그럼? 우리 어디있어요? 더 시즐들이예요 우리 아버리아 토마스 트윈 알면 더 반가운 친구들은 많지만 조세파로우는 리치드 워드 해적선장들 해적선장들 그럼 해적선장들의 해적선장들은 해적선장들의 해적선장들은 그 해적선장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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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적선장들은 여기 있어야 돼 팁을 뚫고 좀 뭐 잡는거야 아휴 손을 어디에 한 번 해볼까 하하 이 나쁜 자식 이거 이거 예수상 아니야 예수상에다가 뭐하는거야 팔을 왜 부러트려 무서운 자식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예수상에다 팔을 부러뜨려서 관문을 넘어가면요 너티독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게 테러 당합니다 게임에서 실제로 그런 거 함부로 종교 같은 거 많이 못 건드려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재미로 하는 말 아니에요 어? 누가 근처에 있었네요 와 특수부대야? 너네 특수부대야? 너 뭐야? 너 뭐야? 빠져있어 너 뭐야? 너 멍이야? 넌 멍이? 어우 와 고마워 수류탄 어 어 어 뭐야 쟤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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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하 어 나 진짜 당황했네 야 어이없다 쟤네 뭐 갑자기 뭐 영웅처럼 딱 떨어지네 어 어 야 유탄 쏘은 자식이다 이거 유탄은 유탄이죠 어이구 어이구 나도 맞았다 러브샷 남을 뻔했다 자 쪼끔 언패 할까요 와 망했다 아쌰 와 저 너무 욕심냈어 어 너무 욕심냈어 잘가 쟤는 보내버리고 좀 딜 싸우죠 딜 싸우면 이상없어 자 쟤는 처리해야돼 오케이 유탄 죽였고 뭐야 언제였어 술탄 땡큐 여기 술탄 많이 주는게 보스 자식들 잡으라고 주네 야 그거 니가 중간에서 오우 어우 개쎄 와 뭐야 여기 완전 샷건에 무슨 샷건에 유탄에 무슨 어디가 안전지대야 일단 유탄 쏘는 문문무석 처리해야돼 와우 오진다 이거 진짜 키 관리가 안된다 피관리가 안되 피관리가 와 살았어 특수부대인가 봐 진짜 야야야야야 아군 아니야 이씨 아 얘때비 시야가려가지고 내 앞에 맞을까 못살어 아 이런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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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울겄네 한번 더 있어 이런 애 한마디 더 있다고 지금 와아 아 잡지 않았을까 오 윤탄 와 가만있어봐 어디야 이건 못피해 이거 내가 먼저 쏴야돼 시발 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 어디네 이거 어 잡았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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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주인공은 위대하다 안죽는다 어 급했어 하하하하 멘트가 급했어 어 멘트가 막 나왔어 미안해요 반사신경 바로 와 아이 지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아 아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지지님 열심히 할게요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아 여러분들 덕분에 신작삼 제가 항상 하는 말 신작삼은 여러분들 덕분에다 진짜입니다 어 고맙습니다 바로 사왔어요 진짜 게임샵에서 어 음 뭐죠 뭐지 뭐지 뭔데 중요한 사진인가 본데 놈들이 앞서갔나봐 놈들이 앞서갔나봐 음 음 그로네 크랩 그로네 근데요 두 개 두 개 12 다 이 이 이럴 이 이럴 랩 이 이럴 우리 잠시만 네 이 이럴 피씨 끊겨요 나중에 왠지 형 있는 데가 진짜고 얘네들이 있는 데가 아니어서 형한테 가는데 형이 위기에 처해서 구해낼 것 같아 아니면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 형이 속에 비밀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바로 낮부터 시작해서 엔딩까지 달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7시간 정도 플레이 봤는데 자 시청하면서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조만 분 들어가셔서 4천개가 넘는 비디오 게임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더 많은 비디오 게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아프리카 다음반 유튜버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